찬일 회장님께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록회장 박찬일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성경기 기념음악회 자리를 빌려주신 석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원로 선배님과 내린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나날과 앞으로 행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석현 이사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를 조금 구해도 될까요? 우리 저 소명시가 다음에 스케줄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길게 하면 한 달이 나옵니다. 소명시 노래부터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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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